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라 누구집 코너입니다 블랙핑크의 리사가 성북동 호아 자택을 살짝 공개하면서 많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리사는 이 집을 사는데 무려 75억 원을 썼다고 하는데요 왜 하필 리사는 성북동 집을 샀는지 그 이유를 집중 분석해 왔습니다 리사는 최근 올린 생일 기념 영상에서 집을 조금만 보여달라는 팬들의 요청이 많았다며 집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리사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자 기다른 복도 너머로 높은 층과에 탁 트인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인테리어는 차분한 화이트톤으로 통일되어 있었는데요 리사는 리모델링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며 뿌테했습니다 리사는 지난해 1월 이 집을 7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산 근저당권이 잡혀있지 않아 전액 현금 지불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연면적 208평에 달하는 이 집은 원래 신격호 전 롯데그룹 회장의 손녀부부가 거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성북동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정은 드상그룹 회장 등 유명 기업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또 배우 유혜진 씨도 지난해 성북동 단독주택을 45억 원에 매입했고 래퍼 빈지노도 45억 원에 성북동 집을 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 배홍준, 박수진 부부, 가수 이승철도 성북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북동은 청와대와 가까워서 과거에 일반인들이 드나드는데 제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사생활 노출을 거리는 정치권력자, 기업인, 유명 연예인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일본, 독일, 덴마크 등 대사관자들도 많이 들어서면서 치안 관리가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또 성북동은 걸으면 숨이 찰 정도로 경사진 언덕지형이 위치해 있습니다 게다가 대중교통편도 매우 불편하고 인도도 곳곳이 끊겨 있어서 지금도 일반인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습니다 이는 항상 자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는 극성 팬, 스토커들로부터 종종 신변의 위협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세계적 스타인 리사 역시 신변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리사도 서울 주요 도심과 거리상으로 가까우면서도 사생활 보호에는 유리한 성북동을 골랐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성북동은 북한산 자락이 위치한 덕분에 공기가 굉장히 맑고 전망도 좋습니다 특히 풍수학적으로 북한산의 이로운 기운이 모이는 명당이어서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은 자산가들의 소요 역시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리사도 북한산 명당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오래오래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류스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라 누구집? 다음주에 뵙겠습니다